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우리 오늘 데이시 위에서는요, 동작을 얼마 동안 했다, 동작에 대한 시간의 양을 어떻게 표현해내는지에 대해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수한 진식, 량거샤오스, 시간의 양의 표현들은 어디에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실전의 화로 말문트리기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장님께서 먼저 회의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시간을 묻습니다. 자, 언제부터 시작하다 종의 칼실이라는 문형을 참 많이 묻고요. 언제라는 시간을 묻는 음원 대명사 서머스호만 넣어주면 되겠죠. 후이 종 서머스호 칼실이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후이 종 서머스호 칼실 회의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라고 하면 시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2시부터 시작합니다. 종량된 칼실, 그리고요. 진행될 예정인데 얼마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동사 뒤에 시간의 양을 이렇게 나타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수한 진식, 량거샤오스. 그래서 샤오스, 시간의 양이고요. 2시간의 양이 수로 뒤에서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우린이란 것을 실향보호라고 표현합니다. 다수한 진식, 량거샤오스. 다수한 진식, 량거샤오스. 다수한 진식, 량거샤오스.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시간의 양은 어디 뒤? 수로 뒤에 나타낸다. 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두번째, 당신은 영어로 발표를 할 계획이라면서요. 자, 그러면 다수한, 뭐 말 계획이다. 뒤에 첫번째 수로 용, 두번째 수로 파이엔이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 다수한 용, 인위 파이엔? 니 다수한 용, 인위 파이엔? 니 다수한 용, 인위 파이엔? 그래요? 두번째 마라고 했죠. 니 다수한 용, 인위 파이엔? 두번째 마라고 했죠. 니 다수한 용, 인위 파이엔? 두번째 마라고 했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동일씨가 두번째 맞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대요 여러분? 워쭌, 베일러.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동일하게 시간의 양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대요. 그럼 시간의 양 뭐 나왔나요 여러분? 이 거싱치, 어디 뒤에? 수로 뒤에? 시간의 양, 시량, 뭐 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워쭌, 베일러. 이 거싱치, 워쭌, 베일러. 이 거싱치, 워쭌, 베일러. 이 거싱치, 워쭌, 베일러. 이 거싱치,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아, 지금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다이진장러 라고 표현합니다. 다이영룡살러, 호응구조 생각하셔야 되겠죠. 워쭌, 베일러. 이 거싱치, 그래도 다이진장러. 너무나 긴장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장과장님이 궁금하죠. 영어로 발표할 정도면 영어를 얼마 동안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러한 시량보호가 목적으로 가질 때는요. 동사 앞에 이렇게요. 주어, 수로, 목적어 딱 적으시고요. 나 영어 배운다. 그런데 그 뒤에 동사 한번 반복해 주시고 그 뒤에 무엇을 넣어주셔야 될까요? 시량보호가 들어간다는 거죠. 영어 배우는데 얼마 동안 배웠다. 이런 표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니 슈에잉위 슈에러 도장시지앤 이라는 표현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니 슈에잉위 슈에러 도장시지앤 하지만 지금 현재 이화에서는요. 간단한 표현을 쓰기 좋아하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를 생략해서 마치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가지고 오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니 잉위 슈에러 도장시지앤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니 슈에잉위 슈에러 도장시지앤에서 첫 번째 수로 생략해서 니 잉위 슈에러 도장시지앤 당신은 영어 얼마 동안 배웠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니 슈에잉위 슈에러 도장시지앤 기본적인 스탠다드 형식에서 첫 번째 수로 생략한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니 슈에잉위 슈에러 도장시지앤이라고 했어요. 제가 영어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볼게요. 와 슈에잉위 슈에러 그럼 시간의 양 뭐만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어 근데 생략 동사리에러 도 있고 문장제의 끝에 러도 있네요. 이 두 가지의 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거예요. 저 영어 3년 동안 배웠어요. 만약에 문장제의 끝에 러가 없다면 3년 동안 배웠고 지금은 배우는지 배우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속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리에 러와 실행보호 들어가고 문장제의 끝에 러를 써서 현재까지 지속을 나타낸다는 거죠. 제가 3년째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나타낼 때 문장제의 끝에 러까지 두 개의 러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사 많이 생략한다고 그랬죠? 원래는 워슈에잉위 슈에러 산념 러 현재까지 지속 3년째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해와상에서 더 많이 쓰는 세련된 표현은 워슈에잉위 슈에러 산념 러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 워슈에잉위 슈에러 산념 러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텐다 라는 형식에서 해와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까지 첫 번째 수라를 생략해서 표현하는 이러한 좋은 표현들까지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워슈에잉위 슈에러 산념 러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지만 3년째 지금도 배워오고 있을 때 문장제의 끝에 러를 쓸 수 있겠죠. 워슈에잉위 슈에러 산념 러 워슈에잉위 슈에러 산념 러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수라뒤에서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수량보가 일반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는 이렇게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니 슈에잉위 슈에러 도장시진 워슈에잉위 슈에러 산념 러 현재까지 지속인데 단, 하지만 앞뒤의 상반관계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우 신신, 그렇죠? 단, 하이쉬 매우 신신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단, 하이쉬 매우 신신 워슈에잉위 슈에러 산념 러 3년째 배우고 있지만 단, 하이쉬 매우 신신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장가장님이 우리 동일씨를 격려하고 있네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비에땐 신, 저는 믿어요. 시앙신 역시도 주에더처럼 다수한처럼 그 이하의 긴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입니다. 워시앙신, 저는 믿어요. 니 컨닝 매우 원티 분명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매우 원티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니 컨닝 매우 원티 당신은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워시앙신, 니 컨닝 매우 원티 마지막에 말이죠.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자이오 오우 라는 표현도 수수 있게죠. 비에땐 신, 워샹신, 니 컨닝 매우 원티 자이오. 비에땐 신, 워샹신, 니 컨닝 매우 원티 자이오. 라고 했어요. 오, 카즌님 감사해요. 시에, 시에까지 마무리해보시면 되겠죠. 자, 시간의 양 진싱, 량으 시우스 이런식이고요. 준비를 이거싱치 시간의 양 기억하시면 되겠죠. 니 하니 슈에러 도장시진 워하니 슈에러 산예러 현재까지 지소 이러한 우리 데이 12에서는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실향보호의 정확한 용법들을 자연스럽게 문장에서 녹아내려서 통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우리 정확한 발음과 성조의 우리 듣기 음원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연상하시면서 문장들을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원래 음원 속도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가자님께서 시간을 묻습니다. 회의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회의 총 서머시 후開始 회의 총 서머시 후開始 회의 총 서머시 후開始 동희씨가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의 양은 수로 뒤에 들어간다. 종량된開始 다선 진심 량거 샤우시 종량된開始 다선 진심 량거 샤우시 종량된開始 다선 진심 량거 샤우시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동희씨가 영어로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는 비단 목적어가 명사, 대명사뿐만 아니라 동사도, 형용사도, 주술구도, 술목구도 이것처럼 여러분 두 개의 동사도 목적어될 수 있겠습니다. 형태 변화 없이 목적어 자리만 들어간다면 그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선 용인위 파얀 되마 라는 문형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다선 용인위 파얀 되마 네, 다선 용인위 파얀 되마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동희씨가 뭐라고 했죠? 자, 얼마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까? 시간의 양시량부의 위치 자, 영어로 발표할 실력이니 영어로 얼마 동안 배웠는지 장과장님이 동희씨에게 묻습니다. 네, 이러한 시량보호가 일반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 어순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쉐잉위 쉐어로 더 장 시간 네, 쉐잉위 쉐어로 더 장 시간 네, 쉐잉위 쉐어로 더 장 시간 이라고 했어요. 3년 동안 지금까지도 배워오고 있을 때 동사 뒤에 러와 문장 제 끝에 러가 들어간다는 거 꼭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지금 현재 일반인 화상에서 어떤 표현을 더 많이 두둑 널리 쓰입니까? 저는 영어 배운 지 3년째입니다. 그런데요? 전체 문장 들어가 볼까요? 제가 영어를 3년째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감은 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3년째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감은 없습니다. 자, 우리 장가자님께서 동의시 응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에 단신, 워샹신, 니컨딩 메이 원티, 짜요. 비에 단신, 워샹신, 니컨딩 메이 원티, 짜요.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힘냅시다. 워샹신, 니컨딩 메이 원티, 짜요. 들어갈 수 있겠죠? 어, 비에 단신, 워샹신, 니컨딩 메이 원티, 짜요. 까지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선과장님 감사해요. 시에 시에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죠. 실행보호의 위치, 그리고 이 실행보호가 일반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 현재까지 지속을 나타낼 때, 이러한 형태를 문영상에서 문장 전체로 숙지하시면서, 그것의 자연스러운 어순을 여러분께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버전은 비단, 말하기 뿐만 아니라 연구에서 앞으로 4, 5급을 준비하는데, 듣기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귀를 뚫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듣고, 말하고, 빠른 속도로 훈련하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드라마 버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장과장님께서 몇 시부터 회의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회의, 종,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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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자, 동기씨가 대답하네요. 从 2点开始,打算进行 2个小时. 얼마 동안 진행됩니까? 동사대 시간에 양시량부가 나왔다. 从 2点开始,打算进行 2个小时. 从 2点开始,打算进行 2个小时. 从 2点开始,打算进行 2个小时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장과장님이 동기씨에게 영어로 발표한다면서요. 맞죠? 묻습니다. 你打算用英语发言,对吗? 嗯,你打算用英语发言,对吗? 你打算用英语发言,对吗? 你打算用英语发言,对吗?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동기씨는 뭐라고 하죠? 네, 얼마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양이 수로 뒤에 들어가서 수량 보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对,我准备了这个小时,打算进行了, 이런 것들 여러분. 对,我准备了这个小时,打算进行了,对,我准备了这个小时,打算进行了. 라는 표현들까지도 수량 보유의 위치를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장과장님이 영어 얼마 동안 배웠어요? 아주 중요한 문형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你学英语,学了多长时间? 네, 你学英语,学了多长时间? 중국 사람들의 말하는 속도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영어 대신에 한위 들어가서 你学英语,学了多长时间? 이런 표현을 질문한다는 거죠. 你学英语,学了多长时间? 들으실 수 있겠어요? 이런 듣기에 말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중국 사람들의 속도를 내가 아는 오의임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속도감에 익혀지는 연습들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你学英语,学了多长时间? 你学英语,学了多长时间? 이런 속도감이라는 거죠. 你学英语,学了多长时间? 이런 거예요. 그래서, 你学英语,学了多长时间?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동일 씨, 얼마 동안 배워오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속의 표현을 들어보시죠. 我学英语,学了三年了.但还是没有信心. 我学英语,学了三年了. 현재까지 지속. 我学英语,学了三年了.但还是没有信心. 但还是没有信心.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겠죠. 我学英语,学了三年了.但还是没有信心.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국어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어 배운 기간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1탄,2탄, 우리 자동발사 중국어 첫 걸음 1탄,2탄 2개월 뭐 있어요? 그러면 제가 2개월째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我学英语,学了两个月了. 我学英语,学了两个月了. 이렇게요. 三个月을 배웠든,六个月을 배웠든, 그三年 대신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배운 양만 딱 넣어서 현재까지 지속 문장 제일 끝에 넣었으면 되겠죠.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我学英语,学了三年了.但还是没有信心. 여전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 장가장님이 뭐라고 하나요? 别担心,我相信你肯定没问题,加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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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대 전체 중국 친구가 되게 힘이 없어하거나 직원이 힘이 없어할 때 용기를 붙돋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别担心,我相信你肯定没问题,加油. 别担心,我相信你肯定没问题,加油. 이런 표현대 쓸 수 있겠죠. 啊, 우리 동일씨, 감사합니다. 로 마무리합니다. 谢谢. 谢谢. 谢谢,谢谢. 谢谢. 谢谢. 谢谢라고 마무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데이 12에서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실향보호의 역할을 정확하게 숙취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워싱신,你肯定没问题,加油. 이런 표현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중국인들과 실제 화상에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谢谢. 谢谢. 谢谢.